Q. 류아와 연예인의 스토리스 Q. 류아을 연예인 오 안녕하세요 네, 여기는 네, 윤영이의 첫 솔로 코리아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제가 이제 콜택지 기사로 변신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느낌으로 지금 쿨쿨쿨쿨쿨쿨쿨 무조건 콜디아 세트에 근처님 한 번 좀 해볼까요? 잘 나오고 있는 거겠죠?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첫 심이니까 저 혼자 이런 촬영을 하는 게 처음이어서 살짝 긴장도 했고 민망하더라고요 좀 괜찮아지겠죠? 이따 가면 갈수록? 혼자 하니까 조금 외롭네요 이제 멤버들이 있으면 서로서로 힘이 돼주고 하는데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진짜 운전하는 거 같네요 운전하실 때는 단점별 때 꼭 메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멋있는 것만 하다가 재밌는 거 하려니까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 무대에서는 재밌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촬영할 때 재밌게 하는 거 없고 이런 걸 자꾸 타겠어요 좀 제가 더 능청스럽게 해야 될 거 같긴 해요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연기했어 뭔가 이 안에서 끌어나오는 그 풍경으로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혼자 있으면은 조금 두려움이 많아져요 항상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래도 주인공이 된 거 같아서 기분은 좋네요 의지할 데가 없어 멤버들이 없으니까 외로워 외로워 로제1식 4등 앨범 상상 4등 가진 모자 바로 toen 3등 앞 진짜 나왔다. 나 이거 거 같아. 하핳. 진짜. 이제 두 번째 씬인데요. 다음은 제가 이제 축구 선수로 바뀝니다. 제가 작단하라면서 살이 더 빠져서 진짜. 아, 힘든데? 오랜만에 운동했어. 비워도 들려요? 그래요? 쉽게만 더 하자. 저는 오늘은 선이 아니고 송이. 여러분, 수고하셨어요. 카메라 맞히시면 되죠? 맞기 직전의 캐릭터도 추려봐. 네. 축구. 세븐이에요. 한 번만. 공기 타면 좀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? 네. 죄송합니다. 좋아하고. 무함에 대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. 아, 바닷가기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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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켜지. 하하하하. 소위원. 동서남북 해가 떠있던 아님 밤이라도 코리아 코리아 내 대답은 언제나 코리아 코리아 콜콜콜콜콜 무조건 코리아 코리아 그때 그때 내 사랑 그때 날 불러주세요 365일 전부 당신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 보여요? 요거만 보여줘 뭐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야지 알지 물을 몰라요? 어우 미스키 같네? 코리아 이번에는 뭔가 카드 게임을 할까 확신이 찬 느낌으로 콜 하는 느낌 로틴이 생각이 났어 한번 짜야돼 영화에서 많이 보셨는데 물이 왔어요 술 한 잔 먹고 완전 대부네 밑에 멋있게 나오는데 오우 나쁘지 않아 느낌은 있는데 조금 더 멋있게 나오는데 오우 다꾸만색 다꾸만색 아 이거 난 또 급한 거라고 깜짝 났네 우리 멤버들이 이제 또 커피차를 보내주셨네요 항상 저는 불러만 주고 제가 받아본 건 없었거든요 오늘 처음 받아보네 오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들한테 감사하네요 자 커피들 한 잔씩 드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 디저트 같은 게 있나요? 지금 추러스하고 붕어빵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? 대박 우와 붕어빵도 있어? 대박이다 이게 진짜 힘이 되네요 이제 좀 멀리서라도 멤버들이 응원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뭔가 뭉클하네요 네 빨리 커피 드세요 어떻게 붕어빵하고 추러스가 돼? 대박 진짜 진짜 추러스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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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또 요 며칠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설탕을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부를 때 진짜 진지하게 부를게 급하게 해야 될 거 있다고 오늘 뭐 나오라고 진짜 몰라 나올 때 몰랐어 응 잠시만요 뭘 할 게 있대 응 급하게 지금 나가서 살 게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거예요? 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지? 아 죄송합니다 급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랬는데 아 커피차였구나 야 이 나 혀 다 데었어 지금 여기는 살짝 컨셉이 이상한 텔레마켓트입니다 열심히 금지하기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노래를 부를 이제 일하실 건가요? 일이요? 1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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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그때 걱정을 마세요 24시 준비 완료 당신 거니까 포리아 안녕하세요 다 데여 형이 다 맞아?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잘 나오고 있어요 아니요 안 봤잖아요 이제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멤버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? 지금 준혜는 드라마 짓고 있고 바비도 곡 작업 중이고 동혁이도 최근에 뮤비가 끝나가지고 지금 휴식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고 찬우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콜 콜 딱 이 라임을 맞춘 거예요 오우 좋아 대형 잘 맞는데? 아니 앞부를 안 잡는데 네 이번 이 안무 있잖아요 중독성 있는 안무 어떻게 짜게 되셨나요? 태어나고 괜찮은데? 괜찮은데? 괜찮은데가 뭘까? 코리아 디테일 이렇게 뿅 안무 씨는 처음 찍었잖아요 네 만족해요? 정말 만족합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진짜 이 친구가 저보다 걱정이 한 3배가 많은 친구예요 좋아 야 너가 진공 아니냐 말이 없어졌죠? 확실히 혼자 하니까 쉴 새가 없네요 와 와 꿀꿀꿀꿀꿀꿀 꿀꿀꿀꿀 꿀꿀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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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화두에서 촬영은 끝났고요 그런데 저희는 남양주로 넘어갑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안 했습니다 그럼 남양주로 넘어가 보시죠 하나 둘 셋 네 천 내 애들이니 영원히 함께 하시다 꿀꿀꿀 코리아 코리아 언제든 어디든 코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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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네 그런 거 이렇게 화반신에 찍지는 않으셔도 그렇게 막 티가 하잖아요 여기 보고 있어요 안 보여 아 고마워 형의 노력 너무 고마운데 난 여길 보고 있었어 형의 핸드폰이 아니라 난 날 보고 있는 줄 알았지 하하하하 정말 당황스러웠네 뒤로 갈래 이게 완전 확신이야 화가 잘하고 있죠 대장정 드디어 마지막 신 라스트 신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했어야지 이거 이거 하나 같이 타면 같이 점프해주면 안 돼요?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우 네 사 이제 안무 몇 번만 추면 제 뮤비가 끝납니다 박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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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동서남북 해가 떠있던 아닌 밤 이라도 콜콜콜콜콜콜콜 무조건 콜이야 수고하셨어 감사합니다 예예예옹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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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윤형이의 첫 솔로 앨범 IT'S KORE의 타이틀곡 KOREA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요 이제 아이콘 활동을 하면서 거의 9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을 냈는데요 열심히 힘들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도 예쁘게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나오면 꼭 꼭 두 번, 세 번, 열 번 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자 이제